반갑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볼게요. 자, 1페이지 굉장히 쉬웠습니다. 질기다, 그물을 만드는 합성 섬유다. 나일론 바로 연결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세트산 어때요? 물과 반응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산성이 맞아.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공유란 물질이 맞습니다. 답은 5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3번을 보시면 원자의 순서를 설정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성립시키셔야 됩니다. 질소원자 2개가 완성이 되어 있다. 수소원자 4개가 완성이 되어 있다. 산소원자가 4, 5, 6이다. 3이다. 3 더하기 2로 가셔야 됩니다.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4번을 보시면 기체의 양이요. 3 곱하기 10의 23승 개야라고 말하는 거나 0.5몰이야라고 말하는 거나 동일하다. 원자수 떴다. 분자수의 정수배. 나 1몰일 때 3몰이야. 난 1몰일 때 2몰이야. 1.59에요. 0.5니까요. 어때? 3분의 1이다.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오비탈 문제가 나왔을 때 S오비탈 L0이다. 그리고 P오비탈 L1이다. 라는 걸로 바로 점검 되셔야 되고요. 바닥상태 수소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1S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 1S오비탈이고요. 2P오비탈이기 때문에 1S보다 2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 기응, 디은 4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6번을 보시면 자,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나 2몰이야. 6몰일 때로 한번 바꿔볼게요. 난 6몰일 때 9g이야. 난 지금 3몰인데 6몰일 때 얼마다. 난 6g이야. 같은 부피, 같은 분자수일 때 분자량 확인하시면 3대 2다. 3대 2로. 자, 물론 단일기체이기 때문에 분자량 밀도로 바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같은 부피, 같은 분자수의 질량으로 해서 3대 2다라는 걸 구해드린 겁니다. 답은 2번이세요. 7번 보시면 분수 꼬라지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전자의 개수가 10개다. 그럼 중성자가 12이기 때문에 아, MZ2 플러스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난 전자의 개수가 10개야. 중성자수가 10이고요. 양성자수가 8입니다. 그래서 A는 1이다라는 걸로 맞아 처리가 되셔야 돼요. 중성자수가 10이 10으로 가가 큰 게 맞고요. 가가 MZ2 플러스가 맞습니다. 답은 5번이세요. 8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8번을 보시면 질량을 주고 있습니다. 질량을 주고 있으니까 1몰의 질량만 툭 나눠주시면 되고요. 부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1몰의 부피만 툭 나눠주셔서 처리만 하시면 되세요. 정리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의 9로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9번을 보시면 평균 원자량을 보시면 원자량의 존재 비율을 각각 곱해서 더한 값이잖아요. 63.6이라고 하는 건 아, 나한테 더 가까워. 당연히 존재 비율은 내가 크다라는 걸로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질량수가 2가 많다라는 건 우리는 위치가 같다. 원자번호, 양성자수가 같죠? 질량수가 2가 많다라는 건 중성자수가 2가 많다라는 게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니까 나 1g이야. 65분의 1몰이야. 나 1g이야. 63분의 1몰이야. 여기에 너 1몰일 때 양성자수가 몇몰이니가 동일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읍, 니은으로 3번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10번을 보시면 농도 파트에서 정말 잘 적고 잘 곱하자가 되셔야 됩니다. 잘 적고 잘 곱해서 난 20mm몰이야. 밀리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화학식 양은 3과 1로 약속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다? 60mg이다. 단위 다 적어드릴게요. 그럼 내가 30mg이니까 아, 30mm몰이다. 잘 적고 잘 곱했을 때 30mm몰이 나와야 되니까 난 0.1몰 농도로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 이때부터 밀리에 대한 그 단위를 좀 적당할 때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화학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밀리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